그네를 탈 거야 그렇지! 폭신폭신해 저래요 나도 이만큼 잡아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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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스트레스 어떻게 해? 어?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를 다 아플 수 있겠다, 유진 어? 그리고 식감도 다른데 이 친구는 이쁜게 맛있어 자, 어머니는 저희 다행히 어플 박시로 삼각놀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보는 필요 없이 물킬 시간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자,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그네를 탈 거야 엄마랑 원우랑 그네를 탈 거야 안녕 비주얼 숙읍 아주 그리고 신나는 응 맑은 뭐야 어린이집 가기 싫어 다섯살 아이 같아 조금씩 찔러 먹지 않나? 거기 봐 반대쪽이 지정하다니까 응 아 그냥 왕건이 나오고 없는데 안해? 들어와보다 여기 보세요 이러다 포장 꺼지는 거 아니냐? 못 들어오지? 들어올 수 있어? 못 들어오지? 너 여기 들어올 수 있어? 못 들어오지? 그렇게 들어오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돼 그래 좀 있다를래 좀 있다라 좀 있다라 조금만 있다라 웃긴 하는데 조금만 있다라 알겠지? 계속 한개치 공기 그거 소매는 거 먹고 안개치 음 안개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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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흘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핸드폰. 진짜 연년생 얘기 같아. 원우가 동생, 내 핸드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가 두개 잡아주세요 멋있죠? 안녕 안녕 파쿠 짜잔 안녕 언니야 언니야 언니인지 모르겠지? 정신기 잡았습니다 정신기 잡았습니다 우리 원우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 바라며 여러분의 큰 발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원우가 청진기 잡으니까 엄마 아빠 표정이 약간 안좋아졌어요 아빠가 힘들어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내가 말 잘 듣지 않아서 특히 맘번에 기차 많이 했고 또 원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많이 필요해질 텐데 그 내가 항상 볼 때마다 다음날 아팠는데 서로 이제 원우 우리집이 잘 키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할 테니까 힘내서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키워보고 가장 이 말을 이제 아이 낳고서 진짜 많이 못했어요 태형아 사랑한다 다시 한번 큰 맛을 부탁드려요 꼭 전달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뻔뻔해 아 놀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큰 맛을 부탁드릴게요 원우는 진짜 좋아하지 잡으면 더 까지는 거 봐 해봐 잡아봐 하나 더 있는데? 이모 하나 더 있는데? 이모 하나 더 있는데? 이모 하나 더 있는데? 이모 하나 더 있는데? 따라라라라라 눈이 말해 눈이 막 전화가 아니, 수영이니까 저는 아직도 그루밍하고 아, 아쉽다 왜? 아니야, 걔 되게 무서운 어? 응 그리고 수영이 없지 왜 이렇게 길어? 고양이들은 수영으로 중심을 잡는데 공간 감각을 그 수영으로 갖는 거예요 오, 신기하다 갈게 엄마도 부셔지게 있어 제발 못 해라 너 이빨 아래 이빨 두 개라도 한 거 너 이 있어? 이빨 두 개라도 한 거죠, 진짜 잇몸으로 찍어 누르는 거 봐 하하하